제2회 청룡시리즈 어워즈 진행을 맡은 전현무씨, 이류나 씨입니다. 두 분은 2년 연속 청룡시리즈 어워즈 MC를 맡게 되셨는데요. 작년에 초대 MC로서 완벽한 포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현무씨의 안정감 있는 진액과 이류나 씨의 밝은 에너지가 만나 올해도 환상적인 편의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MC분이 포토홀로 올라오고 계시고요. 전현무씨는 블랙수트, 이류나 씨는 든백과 골드의 포인트가 있는 드레스로 의상을 맞추셨습니다. 전현무씨는 작가 공연기 코보는 MC죠? 오늘 두 분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류나 씨는 요즘 킹데랜드에서 로코핀의 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M 측은 아래로 모셔서 직원들 본격판에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류나 씨, 이류나 씨, 여파만 해요. 마지막 포트, 이류나 씨. 이류나 씨, 이류나 씨. 이류나 씨, 이류나 씨. 유재석 씨입니다.